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가운데 핵심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천공항 등의 검역 과정을 통해서 또는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감염된 사실만으로 비난과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힘든 상황을 겪고 감염병을 극복하고 있는 확진자와 가족 그리고 힘든 생활을 지내고 계시는 자가격리자 또는 완치자들께 따뜻한 배려와 고생했다는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의 김오란 교수님, SBS의 박찬범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교수님, 정은경 본부장이 마지막에 당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확진자들에 대한 비난, 꺼리는 것, 차별하고 피하는 것, 아마 이런 분위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조금 저해가 된다, 이런 판단을 한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는 완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완치자가 힘들게 완치까지 왔는데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눈초리가 따갑고 또 너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다, 또 자가격리를 당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환자가 원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완치가 다 되고 나서도 사회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자칫 증상이 있는데도 내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검사를 안 받고, 검사를 안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의 확진자 상황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하루 사이에 몇 명 정도 늘었죠? 네, 하루 사이에 87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확진자 수가 8,652명까지 됐었는데요. 2월 29일 날 확진자가 909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폭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점차 하향세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신종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낙관 논론입니다. 이렇게 수치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잘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잘 서로 지켜나가는 게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우리 박찬호 기자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온 지 꼭 60일, 두 달이 되는 날 아닙니까? 네, 1월 20일 날 첫 발병으로 그렇게 따지면 딱 두 달이 된 셈인데요. 그래도 이에 대한 그중에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도 있고 좀 삐걱거리는 면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지금 점차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우리 방역당국에서 잘 제어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 박정민 기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평가는 어떠세요? 지난 두 달을 돌이켜보면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러나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달 사이에 이미 한 달째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와서 지금 두 자리 숫자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고 지금 막 증가세를 보이는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외에서도 문제가 있고 오히려 초기보다 상황이 훨씬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확산세가 우리에게는 긴장의 끈을 한시라도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오는 분만 열심히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봐야 된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 해외 유입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정부가 결정을 했죠?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오는 20일 그러니까 모레부터죠. 이제는 유럽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전원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시설에 있다가 양성이 나오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가게 되고요. 음성이 나와도 자기 거주지에 가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워낙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앞으로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레부터 왜 기사연이 이번 주말로 되어 있었죠? 주말은 토요일인데. 모레면 일요일이죠. 모레 0시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3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전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건강상태질문서 발열 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유정상자와 무정상자를 구분하고 유정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정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시설로 생활치료센터로 이승하게 됩니다.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통해 정상 발생 여무를 확인하게 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하게 됩니다. 박찬우윤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통해서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검사할 때 비용 들잖아요. 또 자가격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도 생활하면서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은 누가 됩니까? 중국은 본인 부담을 한다고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또 본인 부담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나요? 이게 조금 더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진단검사를 할 때 진단키트 검사 비용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생활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할지는 지금 상호 지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단 자가격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장기 체류 외국인들 포함해서요. 생활지원금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자가격리되신 분들이 받는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생활지원금이 나옵니다. 그 액수는 외국인을 국내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45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어쨌든 간에 해외 유입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유입대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적어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전파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알려줬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오늘 정은경 본부장도 브리핑 중에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던데요. 젊은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통계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왔습니까? 연령병대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0세에서 19세 같은 경우 지금까지 539명이 확진이 됐고 이 비율을 따져보면 저기 피해도 나오듯이 0세에서 10대 다 합치면 그 비율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0명이 누적 확진됐을 때 6, 7명 정도는 10대가 걸린다는 의미겠죠? 10대, 20대가 6% 정도 합치면 그 정도 된다는 거고 사망자는 없습니다만 30대부터 사망자가 나왔고 대부분의 사망자는 고령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젊은 층들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아까 정은경 본부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단 시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에 가는 것을 계속해서 자제를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젊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특히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파는 워낙 잘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가령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환자들의 분포를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20대가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진단된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숫자로만 봐도 이미 20대가 2천 명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침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수가 많아지면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라고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이토카인 폭풍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 항체가 싸우는데 그 면역물질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오히려 또 자신의 신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하고 비슷한 건데요. 과도한 면역으로 인해서 내 몸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심해지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별 큰 심한 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숨진 17살 청소년의 사례. 이 부분을 놓고서 질병관리본부와 영남대병원 측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청소년의 경우에도 혹시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돼서 사망까지 갔잖아요. 코로나19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어떤 바이러스 질환에 의해서든지 본인의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부검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온 기사, 제가 읽은 기사로는 부모, 가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소식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일단 지금 옆에 없는 게 가장 큰 슬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든, 코로나19가 아닌 걸로 세상을 떠났든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자식을 잃은 게 가장 큰 슬픔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이나 이 항우 앞으로 이걸 잘 관찰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연구진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 부검을 통해서 소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패손상이 일어났고 코로나19가 확진이 확실한지 한 번 더 들여들 필요는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보건당국이나 대구 영남대병원 이런 집과 가족들이 상의를 할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대구 영남대병원이 어떻게 우리 검사실이 오염됐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이거 갖고 조금 반발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요.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검사를 할 때 대조시약이 있습니다. 대조시약은 양성 대조와 음성 대조시약이 있어서 항상 검사할 때마다 양성 대조시약은 양성이 나와야 되고 음성 대조시약은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마지막 소변검사에서 양성 나왔을 때 보니까 음성 대조시약에서도 양성이 나왔다. 이거는 오염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더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중앙임상TF나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에서의 결과를 다 보면 영남대병원에서 마지막 소변검사 한 거에 좀 오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남대병원 측의 반발도 일리는 있지만 어쨌든 질병관리본부가 그 숱한 검사를 통해서 나왔을 때 대부분 다 음성이 나왔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음성 대조시약에서 양성이 보인 것은 우리가 오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조시약을 넣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17살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숨진 청소년 사례. 지금 가족들이 큰 슬픔에 잠겨 계실 텐데 가족들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지금 8600명이 넘는 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 판정 받으신 분들은? 그동안 격리 해제된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오늘 수백 명이 추가돼서 현재까지 2233명이 격리 해제돼서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간 상태인데요. 이 숫자는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서 이겨낸 분의 이야기. 어제 영국의 여자 의사분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전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과 사회전을 치른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내 완치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국내 완치자들은 어떠한 기억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명지병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던 싱가포르 출장 갔다 온 확진자도 아주 심한 독감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30대였죠. 지금 10대 완치자의 표현을 봐도 경증이었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특히 목이 찢어질 듯이 아팠고 이런 통증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잘 국내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서 경증이었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땀에 흠뻑 져질 정도로 열이 났고 밤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무엇보다 숨을 들이쉬면 폐가 찢어질 듯이 아팠고 기침을 하면 목에 가래가 걸려 죽을 것 같았다. 아랫배가 꼬이는 복통도 반복됐는데 한번 겪고 나면 진이 빠져서 몇 시간씩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확진 10일째인 13일에 자고 일어났더니 거짓말처럼 증상이 싹 사라졌다. 이건 영국의 60세 여의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 만에 확 증상이 없어졌다. 70대 완치자분의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신근경색이 있지만 건강한 70대였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에서 격리돼 있던 도중에 며칠 동안은 증세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기침과 가래가 심해져서 이틀간 전혀 잠을 자지 못했다. 기침이 심해지면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이러다 죽는 게 아닌지 무서웠다. 가끔 가슴인지 심장 부위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면 교수님 코로나19의 증상에 대해서는 공통분모가 찾아진 걸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보통의 감기 증상이랑 비슷합니다. 목이 따갑다거나 이렇지만 좀 심해지면 다 폐렴 증상을 겪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폐가 찌르는 듯이 아파고 또 숨쉬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일부는 소화기 증상도 겪는 거죠. 복통도 있고 설사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주 특이한 것은 그렇게 며칠 경과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후유증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시나 메르스보다 훨씬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잘 들을 것이다. 나는 이게 강력한 약이라고 생각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전 의원도 대구에서 봉사를 하고 왔는데 항말라리아제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것은 HIV, AIDS 치료제로 쓰고 있는 칼레트라가 있고 그다음에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로 나왔던 렘더스비어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임상위원회 선생님들 이야기는 칼레트라가 그래도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약이죠? 다시 한 번 칼레트라가 어떤 약이죠? 칼레트라는 HIV, AIDS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약에 대해서도 많이 비축을 하고 있어서요.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볼라 치료제는 임상시험을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보면 그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또 인류를 위해서라도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치료제는 새로 개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치료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지 지금 임상시험 결과를 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칼레트라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제보다는 백신에 더 관심이 많을 텐데요. 백신은 사실 개발하고 임상시험이 끝나고 이거를 모든 나라에서 양산해서 맞추게 된다고 하려면 아무리 잘 돼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유행을 백신으로 막을 때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우한의 사례를 겪은 중국의 전문가는 9월쯤이면 인체에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중국과 미국이 그때쯤이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백신을 생산하려면 각 나라마다 또다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본부가 단백질인가요? 바이러스 안에 있는 단백질을 어느 정도 분석했다라고 하는 브리핑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앞으로 이 바이러스에 맞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항체를 형성하는 단백질을 분석한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연구자들이 서로 경쟁하느라고 잠 못 자고 아마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연구자들의 노고가 정말 우리 인류에게 아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조심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 하자. 지금 모두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역행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속에 지하철 무빙워크 손잡이에 계속 뭔가 묻히는 침을 묻히는 걸로 아마 짐작이 되는데 말이죠. 저분 경찰이 체포했습니까? 네, 어젯밤에 노원경찰서가 CCTV에서 논란이 된 분의 집에 주소지를 파악하고 가서 얘기를 나눠봤다고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 말에 따르면 CCTV 속 인물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CCTV 속 남성의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혹시 모르니까 발열 체크를 하고 대동환 보건소 관계자가 검체를 채취해서 가져간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네, 일단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왜 이런 행동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못했겠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침을 묻히는 행위가 이게 좀 질환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평소에 있었던 행동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따져보고 있는데 아무쪼록 당사자와 대화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아무런 생각 없이 또 특별한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없이 저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런 행동은 정말 요즘 같아서는 평소에도 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렇게 영상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정말 의도를 갖고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확진자가 더군다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거죠? 예, 아직까지 법조계에서도 지금 계속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만약 확진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확진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진자가 그러겠다면 더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저런 어떤 장치, 도구, 부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쓰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 초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 최근에도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 코로나 차단 모자, 예방 목걸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박창훈 기자도 그런 기사 취재해 보신 적 있어요? 예, 환경부 통해서 이제는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는 목걸이를 하면. 저건 모자네요. 네, 저건 모자 같은 경우인데 저런 모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누가 타인이 이렇게 침을 튀기거나 했을 때 비말 접촉을 그래도 더 차단하는 데 도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방 목걸이 같은 경우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거는 이름, 저거는 그전에도 사실은 저런 식의 모자는 저도 많이 본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단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기들거릴 때 쓴다면 좀 시야를 가려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런 제품들이 지금 팔리고 있다는 겁니까? 예, 계속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쓰고 다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에 쇼핑 사이트를 통해서 저런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목걸이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을까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목걸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아마 주변을 어느 정도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몸에 저렇게 가까이 붙이고 있으면 저거 자체의 위에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난번 은혜의 강 사건에서도 보면 아무 효과가 없는 소금물을 입에다 뿌려주면서 오히려 감염을 전파시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포데믹스다. 에피데믹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 의한 유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 불안감을 노린 어떤 상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또 너무 과도하게 퍼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또 저런 제품이라도 구입해서 쓰고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그 마음까지는 그게 다 우리들의 마음일 테니까 그것까지는 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말이죠. 그러나 인포데믹스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항상 귀담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코로나19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면전을 각오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western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물자동원법인가요? 그것까지 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전쟁터를 반불케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전시 상황과 맞먹기 때문에 이 전시 상황의 이런 국방물자 생산법에 따라서 기업들이나 큰 기업들 위주로 국방물자나 식량물자 이런 것들을 지시를 통해서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런 법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생산해내겠다 해서 특히 자동차 기업들이죠. GM, 포드 이런 데를 통해서 인공호흡기를 생산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품 제조업체들로 알려진 루이비통이 알코올 세정제를 롤스로이스가 인공호흡기를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전쟁 때 아니면 생각해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그야말로 전쟁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유럽의 각국들이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이 마치 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 양상입니다. 이미 환자가 중국 외에서만 8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지금 거의 중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쟁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이 전쟁을 치르려면 물자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가 명령해서 해당 기업에다가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런 전쟁 준비는 해왔지만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아마 지금 전 세계가 깨닫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또 실제로 WHO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던 적도 두 차례 있었고 이번까지 세 차례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이전에 두 번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은 전부 다 인플루엔자였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이미 우리가 타미플루라는 약도 가지고 있고 백신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대유행을 선언하고 나면 그런 특허권이 없어지면서 모든 나라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방구나 남방구가 동시에 시작했다가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비교적 다루기가 쉬웠는데 이번에는 각 나라별로 도미너처럼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미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중국의 사망자 수를 넘어섰죠? 박찬봉 기자. 네, 넘어섰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보니까 중국이 3,132명 정도까지 됐는데 이탈리아가 3,405명입니다. 이제는 뛰어넘었고 확진자 수도 이탈리아가 지금 현재 4만 1,000명 정도인데요. 이제는 중국 누적 확진자 수의 절반 가량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온 전문가 분들께서도 이미 의료체계가 붕괴된 상황이다. 그 점을 상당히 우려하셨는데 이탈리아 의료진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지? 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환자들을 치료했던 의료진들이 이탈리아에 지원을 가서 이탈리아 공항에 도착해서 이탈리아 정부 당국자와 팔꿈치 악수를 하는 장면이 사진에 나왔던데 중국의 의료진이 상당히 많이 이탈리아로 간 모양이죠? 네, 이제는 아직까지는 많이는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먼저 파견된 상태인데요. 가서 이제는 중국 의료진들이 아무래도 우한에서 경험을 해봤으니까 가지고 어떤 점들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너무 아직 마스크를 안 낀 이탈리아 시민들이 많다 하고 이동 제한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해외 유입 사례가 조금 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교수님은 그 통계 믿으십니까?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중국은 이미 굉장히 많은 확진자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 지역별로 굉장한 이동 제한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의료진들이 이탈리아에 가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이탈리아는 최근에 의대생들 만 명을 의사시험 보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시험을 면제해주고 다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부족하고 이번에 나온 의대생들은 사실 의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온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중국 의료진이 이탈리아에 붕괴된 의료체계 이 부분을 메워주고 또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갔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전시 상황까지 이야기하면서 전면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젊은 미국의 젊은이들은 코로나19가 무섭다고 한들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분명히 모이지 말라고 미국에서도 정부에서 그렇게 요청하고 지시를 했는데 안 듣고 해변에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사진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더군요. 그런 거를 본 미국 정부도 CDC죠. 우리나라로 치면 질병관리본부 같은 곳인데 이제 보고서를 하나 소개를 하면서 미국 내 확진자 중에 20대에서 44세 사이까지 확진자 2400여 명 중에 치명률이 그래도 0.1에서 0.2%는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일종의 통계를 통해서 경고를 한 차례 한 번 한 셈입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뿐 아니라 아마 미국, 유럽의 젊은이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젊은이들은 파티 문화에 상당히 익숙해 있고 또 포옹하고 악수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늘 한 대 어울리고 이런 문화에 우리보다 더 많이 익숙해져 있고 특히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대단히 중시하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가 잘 안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주는 것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염병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따라주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상황은 아닌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얼만큼 잘 참여해주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을 해서 중국에서 감염자가 정말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이란에서 급증하는 양상을 띠다가 이제는 유럽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회에 나온 기사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다음은 일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일본이 발병 사례가 많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감염자 찾기를 공격적으로 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일본은 지역사회에 조용히 퍼지면서 점진적인 증가가 있었을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회의 기사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본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특별히 없어요. 현재 상황까지는. 맞습니다. 열심히 검사를 안 해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감염의 경로가 됐던 요양병원, 요양원, 신천지 이런 특징이 일본하고 좀 다르기 때문일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같이 시설에서 주로 노인들을 모시는데 일본은 그런 시설에서 모시다가 주로 재가치료, 집에서 환자들을 개별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에 예정대로 개최하느냐 이 문제가 상당한 논란거리인데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블룸버그 통신회의 저 기사는 일본 정부, 일본의 방역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많은 일본 사람들, 또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림픽은 7월에 예정대로 치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내부에서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자 수라든가 이게 특별한 변동과 관련한 소식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의 박항서 감독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늘 손 씻기 강조하는데 박항서 감독도 손 씻기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항서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로 코로나를 예방합시다. 이번엔 첫 시기에 우리 스킬의 선수와 녹참의 투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항서 감독도 손 씻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손을 씻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해 전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연주를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양곡의 이 악장으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 고향을 그리며 고잉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요요마 씨가 첼로로 연주를 하는데 이 연주 음악에 맞춰서 저희가 전세계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숭고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 모습 보시면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이 충분입니다. 이번 주말과 일요일에는 마스크 쓰시고 가까운 야외에 나가셔서 봄기온을 한껏 만끽해 보시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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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